어? 뿌야 고맙다구 어? 어? 경비원언니가 아니라 누나 어! 경비원한테 지금 잡혀온거구나 어? 뭐야? 어? 경비원이 베니야? 저 토끼 이름이 베니라고 지금 정확하게 나왔는데 뭐지? 아니면은 지금 베니가 갑자기 끼어든건가 경비원이 달라진건가 어쨌든 여기에서 왜이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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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요? 왜이래요 왜이래요 제가 잘못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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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아닌거 같 뭐야 이렇게 죽는다고? 갑자기? 시작이? 아 이러고 다시 시작이야? 아 야 그래도 대화가 끝난 시점에서 저장 한번정도는 해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금 어 그러고보니까 경비원이 제 이름도 알고있네요 자 빨리 나갈 준비를 해봅시다 충전하고 오고있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컬렉션인가? 드라이번데?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면 누가 봐도 여기 열라고 지금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졌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건너편에 있어요 아 이게 가까워지면 화면이 엄청 어두워지네 아우야 귀 아파 어 여기 거기다 시카한테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거 아 이제 베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 친구 근데 정체가 뭘까 쟤 애니마트로닉스 아니라고 하잖아요 프레디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친군데 자 목표가 뭐지 일단 세이브부터 세이브 저기있지 뭐야 소리가 막 아무데나 들리는데 있진 않겠지 이거 봐 토끼소리가 아무데나 들려 게 투 더 아트리움 비폴 베니 파이 빰 베니가 나를 찾기전에 아트리움으로 가래요 아직 재미있니?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베니가 어 베니가 다 본거 같아요 베니가 다 봤어요? 베니 저기에서 지금 저한테 못오네요? 베니 여기 뭐 못오는 것 같.. 야 미친 뛰어오는거 봐 미친거 같아 미친거 같아 뛰어오는거 봐 뛰어오는거 봐 뛰어오는거 봐 뛰어오는거 봐 아잉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게 나를 확실히 보면은 뛰어오네 천천히 그냥 라알라알라 이러고 계속 올줄 알았거든? 아니었네요 저 손에 뭐 문제있어요? 야 버그 아니 왜 이놈의 버그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아니 시야를 엄청 가리는데요 아 이게 가까워지면 심장소리랑 뭐 이상한 노랫소리가 엄청 들리네 야 쟤 저기 껴있어 아니 나 저기 들어가야되는데 어 다시간다 어 간다 저기 아니 근데 이거 죽을때까지 이거 못꽂혀? 지금 프레디 못불러요? 뭐야 이거 다시 잠겨있네? 아니 저기로 다시 못가 아니 시야를 가리는거 거슬려 그 안에 들어가있어 맨이가 아래로 내려오면 와 이 정신 나가겠다 야 맞다 cctv 활용해야지 cctv 어디있어 어디있어 설마 맨이는 cctv에 안찍 잘찍히네 설마 맨이는 cctv에 안찍 잘찍히네 자 지금 이쪽길로 올라가고있으니까 저는 여기로 갈게요 저 친구 소리가 왜 이리 오고계시죠 제가 지금 여기 숨었거든요 얘 마우스 보여요? 제가 여기에 숨었고 얘가 지금 옆으로 지나가고있어서 와 소리 진짜 아우 엄청 거슬려 와 베니는 진짜 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아닌데 올라가자 으흐 귀가 너무 아파요 와 이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포끼가 날 찾았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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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씨 레이스웨이로 가래요 그게 어딘데 2층에 있는 록시 레이스웨이 근데 2층이 어딘지도 몰라 나 여기 지금 3층이거든요 뭐야 왜 2층으로 맞았어? 아 이게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때로 막 내려주네 아니 아깐 분명히 3층에 내렸잖아요 아까 저 엘리베이터 탔을 때 3층이었잖아요 왜 4개척? 뭐 어쨌든 경비원들 피해서 가면 되겠지? 여기는 아무리 봐도 막혔고 그쵸? 와 근데 플래시 라이트 진짜 부셔버리고 싶다 이거 시야 가리는거 봐 이게 지금 프레디 하시는 분들이 뭐야 뭐야 아직도 있어? 여기로 왔어? 어 어 어 조심조심 지금 제가 1편을 올리고 한숨 자고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프레디를 하셨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버그가 너무 많다 였거든요 어 저기 세이브 이거 세이브하고 불러오자 잔버그가 이게 진짜 많대요 설마 너 손전등 이상하게 들고 있는거 아니지 이대로 저장이 되어버려가지고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플레이야되는거 아니죠? 어 오케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우 야 로딩렉 와우 최적화 오마이갓다 베이베 개 찢어버리고 싶네 오우 나 저기 내려가 보고싶다 어 페이저 블라스트 오우 여기 탈 것도 있나봐 여기도 나중에 갈 수 있겠지 이게 보면 지금 갈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되게 잘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픽 같은게 나중에 갈 수 있어서 저렇게 공들여 놓은건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인데도 그냥 퀄리티를 위해서 제대로 구현을 해놓은건가 싶은데 아 솔직히 필요 없는 곳이면은 최적화를 위해서 좀 로딩이 덜 되거나 그래 그러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봉 개방적인 곳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가지 오브젝체들을 소환 해야되니까 출력을 해야되니까 렉이 걸릴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어? 여기 갈 수 있는건가 아 여기 확실하게 막아놨네요 이거 봐 이 밑에 지금 내가 가는게 아닌데 아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로봇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다 보이니까 좀 렉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내려가서 저게 로딩이 돼도 상관없을텐데 여기 좀 공사중이어서 복도를 이렇게 해놨네요 서울 지하철 같은데 이런 복도 굉장히 많잖아요 시공한다고 여기가 그런 복도인 것 같고 중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길을 바.. 반대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었고 어? 여기에 왜 히든이 있지? 이러면 진행로트가 아닌건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 고장났어 안열려 여기도 고장나 다른데로 가야되나? 어? 여기 열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케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C 아..로봇이 아니라 애니마트로닉스인 줄 알았어 어? 여기 콜렉트 헉! 로봇씨 풍선이야! 세상에 너무 좋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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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자 왜 저기에 경비병을 둬가지고 가기 어렵게 해놨을까 뭐가 있나 여기? 어디? 아닌데 길이 서로 이어져있는 굳이 경비병을 거치지 않아도 아우 렉! 진짜 여기를 올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길을 해놨을까요? 어? 길이 막혀있는데요? 어? 길이 막혀있는데요? 길이 안보여 여기도 시큐리티 4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뭐야? 지금 어디, 어디로 들어간 거야? 이걸로 들어간 거야, 여기? 크헣 이런데도 들어갈 수 있네. 어, 어, 야 나 들킨 줄 알았어. 아까 프레디랑 얘기할 때 박스를 둬서 넘어갈 수 있을, 있게 해놨다고 말한 것 같아요. 아, 그게 여기구나. 아, 그래서 로봇 경비원이 여기를 계속 지금 위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군요. 아, 여기 뒤로 이렇게 넘어오라고. 야, 근데 길이 진짜 이게 영어를 해석을 안 하면 너무 길 찾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장작군이 알려줘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아, 프레디와의 대화를 진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길 찾는데 너무... 어, 뭐야? 프레디! 프레디, are you okay? 뭐야, 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부품 AS 센터에 데려다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휴식모드로 들어간대요, 저... 이 친구가...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백스테이지 패스라는 티켓을 얻어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주변에 뭐 없지? 어? 여긴 뭐지? 여긴 뭐지? 히든인가? 오오오! 히든! 뭐지? 플래시라이트 지금 배터리가 없나 보다. 이거 안내 메세지 되는 거 보니까. 어? 배터리가... 지금 완전히 다 달아버린 거야? 아니, 나 배터리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우리가 내려왔던 곳이고. 너무 어두워서 주변이 전혀 안보여요. 일단 플래시라이트가 없으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안보이는 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길은 불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어서 보이거든. 히든을 못 찾아. 히든을. 아까, 아까처럼 저기 위쪽에 막 상자 있다거나 숨겨져 있는 길이 있다거나 이런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올라가라 이거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뭐 문이 있다는데. 크레디 바로 뒤쪽에. 아닌가 봐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쪽인가 봐. 여기 있네. 백스테이지 스테이프 온리 이렇게 써있잖아. 어어. 여기네. 화장실. 더러워. 왜 이렇게 길을... 어? 이거 어떻게 숨어야 되지?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근데 목소리만 들리고 아 뭐야 카메라가 없네? 목소리만 들리고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리는 걸로 봐서 그냥 삼각인가? 환청인가? 뭐지? 아 저쪽에 있구나. 아니 너무 어두워. 이 시큐리티 패스는 나중에 다 얻어야 되는 건가? 아 일일이? 언제 되어라? 저거. 제발 여기 보지 마라. 도전을 다 그 terror 잘 안나는 것 같다. 도전은 아니지만 안 마카라 내 시클리티 마카라 안 마카라 안 마카라 안 마카라 음해 무서운거 한숨 돌리고 아... 이게 배터리 충전을 했었어야 됐는데 절반밖에 안 남았다 여기로 오는거 아니지? 뭐야 뭐야 왜 쟤 이리와 아 카메라가 없네요 으악 와 야 잠깐만 와 들키는줄 알았네 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지나쳤어 아니 로봇이 보여야말이지 야 지나다니는 소리도 안들려 어우 지나갔다 제발 고개를 빼꼼 뺄수있게좀 해주세요 진짜 어 폭시다 어머 알몸이네 오 콜렉션 오 콜렉션 오 콜렉션 오짱 이 방법은 왜 있는 이 사탕은 뭐지? 어어 뭐야 걸렸어? 아이야... 아야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 방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거냐면 걸려서 록시가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데 경비로봇이 저를 붙잡는 바람에 그 록시가 저를 못잡았거든요? 그걸 연속 3번 해서 지금 제가 산거에요 어떤 상황인지 다들 보셨죠? 그래 이게 지금 게임이 어 백스테이지 패스야 게임이 어 슈퍼 똥게임이라는거지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아니 경비원한테 걸린 상태에서 그 록시가 뒤따라오면 록시가 먼저 잡게끔 판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좀 이득이기는 하죠 이게 계속 걸리면은 저 친구가 경비원이 잡고있는 동안에 어 저 저 저 저 이제 좀 죽이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되니까 덕분에 살기는 했네 그래 뭐 이거 좋다고 해야되냐 나쁘다고 해야되냐 뭐야 이거 동무대야? 일단 백스테이지 패스 얻었구요 충전을 하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공략으로도 쓸 수 있겠다 진짜 이게 뭐야 난이도가 너무나 낮아졌어 저거 하나 때문에 아 깜짝이야 아 문이 막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벌컥벌컥 열려요 어?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맨 처음 장소 가시죠 가시죠 뭐야 어 이제 여기 열려요 어 지금 여기 유리창 깨진건가? 어 그건 아니네 어 어 저기 아이템 있는거 보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본데요? 치카 방으로 들어가볼까? 파이브 시큐리티 패스 와 오한 레벨 5야? 치카 만나기 빡세구나 크레디는 포토패스 하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속상하네 에이 키드 컴온 아웃 어 혹시 여기있어? 아니 폭시에래 록시 에이 키드 컴온 아웃 록시 에이 키드 컴온 아웃 록시 에이 키드 컴온 아웃 록시 록시 소리 들리는데 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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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리는거야? 여기 지금 아래쪽에서 들리는건가? 오! 여기도 열려요 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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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록씨 미쳤나봐 계속 꽁얼거려 아 근데 정상은 아니지 정상이 아닌건 맞지 그치 여기가 백스테이지? 저장 없어? 저장? 여기까지 왔으면 인간적으로 저장 하나는 줘라! 좀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여기 또 그리고 오리지널 프레디 게임 지금 시작할 거 같거든요? 이번에 문이 네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배터리도 있고 근데 저장이 없어요 저장이 미친것 같아요 저장이 없어 이거 딱 봐도 지금 지금 이거 빼면 이제 미니게임이 시작인데 너무한거 아니에요? 저장이 없다고? 저쪽은 안 열리나? 여기 열리네? 내려가보자 아 여기가 아까 반대쪽 거긴가보다 자 준비하고 아이 참 저장이 없는데? 저장을 저장을 밖에 나가서 하고 와야 되나? 자 CCTV 보이죠? 아 이게 카메라가 내가 이렇게 돌려놔도 다시 다른 거 봤다 이렇게 보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네 와 쓰레기네 CCTV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가까이 오면은 바로 막아야 돼요 이제 알았고 시큐리티 배지 레벨 3 시큐리티 배지 네 뭐 대화하는 동안은 안오겠죠? 오 오는거 같은데? 오 오는거 같은데? 오케? 거쳐 볼게? 오케? 어차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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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어어 전기를 일으키는 거구나 전기를 일으키는 거구나 아 지금 CCTV 오류 나거든요 지금 계속? 이거봐 이상해 지금 보여주는 게 이상해 계속 같은 걸 보여줘 계속 쿵쿵거리는데 실제로 두드리진 않고 있어요? 어? 어? 뭐야? 왜 밖에 안 보여? 아 이거 지금 버그 걸려가지고 아 아닌가? 이제 보이네 아 헛소리다 들리는데 자 됐다 아 지금 이게 보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내구성 문제에요 내구성 이게 문을 두드리면 내구도가 닳거든요 없음 새우 새로 큰일 스파 아 이거 왜 문이 안 보여? 야 이 CCTV가 지금 고장났어 버그로 이렇게 보여야되는데 지금 이게 안보여요 어쩔수없다 문 두드리는 소리로 막자 아 이게 보여야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상하거든? 이게 보여야되는데 지금 오류가나서 악어가 더 급하니까 악어 위주로 부시다 아니 근데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이거 소리만 듣고 막아도 지금 이 화면만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애초에 고장나서 이거봐 지금 악어 쪽에만 바짝 붙어있고 소리를 듣다가 오른쪽에 지금 록시가 들어올려고 움직이면 그때 방어 준비만 하면 돼요 지금은 악어한테만 아쉽 아쉽 언제 움직였어 뭐야? 잠깐만 뭐야? 왜 화면이 뭐야? 에? 아 내 뒤에서 오고 있었나? 아 진짜 하 되게 안되네 아 여기 세이브가 있었네 아까 그 정신없이 쫓기느라 세이브를 못 보고 지나쳤구나 우리 진짜 미친듯이 뛰었잖아요 경비병들한테 한 연속 세 번 걸려가지고 하 그래 그만 어쩐지 세이브가 너무 안보이더라 내가 못 보고 지나쳤네 아 근데 세이브를 좀 잘 보이는 곳에다 두면 안 돼? 아 이게 좀 위치가 좀 납득이 안되는 곳에 있어요 보면 누가봐도 다급한 상황이면은 그 복도 를 볼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여긴 뭐야 어 여기도 뭔가 컬렉션이 있네 뭐지 한번 보자 플래시 라이트 배터리 업그레이드? 뭐 이런게 있어? 어후 어후 그냥 수집품만 나오는건줄 알았는데 능력치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차 걸렸다고 쳐봐 이렇게 달리면은 당연히 여기로 빠질거 아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에 세이브가 있어 써봐 어 여기 세이브있다 하면서 이제 급하게 지나갔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여기 와서 세이브를 하겠죠? 근데 이게 여기 왜 있냐고 고맙고 고맙고 일부러 좀 숨겨놨나? 의도가 그렇다면야 할말은 없고 근데 여기가 세이브여도 아 여기로 가면 되겠네 아니 그래 자 봐봐 여기 CCTV 자 아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네 야! 와 자 너무한거 아니냐? 어? 이게 맞아? 나 아까 그 미친 악조건 속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문이 이중문이네 지금 보니까 바깥쪽이 무너져도 한번 더 막을 수 있어요 여기 복도가 또 있어요 이게 완전 외곽이고 안쪽에 문이 하나씩 더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이 게임이 버그천국이야 진짜 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 야 나 어떻게 싸웠냐 하.. 그럴 수 있지 하..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뭘까요 근데 난 일단 메스라고 하자 메스 메스방 마이크방 내 바로 왼쪽이 메스방이어야 돼 그치? 자 위치 파악 다 됐고 여기가 초록색 기타방이냐? 어 오케이 다 끝났다 CCTV 위치 파악 다 끝났고 이제 베니만 피.. 피하면 되거든요 어 어 뭐야 야 와! 아니 버그 또 걸렸어! 아니 이게 아 일부러 이러는거는 아닐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게 카드를 집으니까 버그가 걸리는데요? 난... 난 모르겠다 헉? 베니 아 지금 프레디가 베니를 막고 있는 상황이구나 근데 나중에 오나봐요 아 모니터를 보고 프레디가 자기를 도와달래요? 아... 여기 버튼이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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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가 여길 못와서 내가 죽었네 크흡 크흡 부풀기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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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이제 버티기만 하면 돼? 왜 네가 오진 않아? 지금 버그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는 한데 일단 3분은 버텨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엔딩볼링은 뭐야 왜, 왜 버튼 안 먹혀? 버트 아 벤트 위에 서있으래요 아아 아아 호오오 와, 렉 봐 아, 이 밑에까지 왔었구나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기 레벨 10짜리야 아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되요 아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 이게 게임을 집중하고 있으면 대사랑 이게 한국어로 들리면 더 모를까 대사랑 목표 이런 것들을 볼 정신이 없어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프레디가 지금 무슨 존재냐고요? 그냥 완전 아군이에요 완벽한 아군 나 보호하려다가 지금 베니한테 개 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런거고 약간 설사배 같기도 하고 아트리움에서 무대를 위한 프로그램 디스크를 찾으래요? 와 자막까지 사라졌어 떴다가 3층 발코니로 가야된다는데? 어떡하냐? use disk on the sound booth to active main stage 저쪽으로 가서 디스크를 사용해야되는데 아까 내가 그 보안카드 얻으면서 동시에 같이 디스크도 얻었거든요? 그 디스크를 저기에다가 꽂아야되나봐요 근데 뭐 무대를 실행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난 도망쳐야되는 상황인데 무대를 왜 실행해? 그럼 뭐 프레디가 다시 기운을 차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너에겐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고 와 여긴 VIP석인가? 여기 분위기가 좋네 뭐야? 시카도 있네 옥시도 있네 어디있는데? 이건 뭐지? 이건 어디다니가? 냅다 뛰어볼까? 나 왜 계속 빨간색으로 떠 뛰어보자 어 3층 알았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어어 혹시 저기있다 딴 데 보고 있을 때 빠르게 어 이거 못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다른 곳으로 가야되나? 엘리베이터를 타야되나? 근데 이거 누르면 내려갈거같은데? 왼쪽 끝에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아 저쪽 어 막혀있어 하 3층을 태워가야되지 아 반대쪽이요? 어어 저있다 잠깐만x3 잠깐만x3 아닌거같애 지금 CCTV가 아 지금 제가 이쪽에 있고 록시가 여기 저 지금 절 보고 있어요 좌우 아 왜 이리로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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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You can't outrun me! 어 야 방금 록시가 로봇이랑 부딪친거 같은데? 소리가? 그치 않아요? 어 치카 올라온다 방금 퍽 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치 않아? 야 그런 시스템이 진짜 있어? 어? 괜찮은거지? 어 야 정보 올렸는데 치카가 인지를 못했어 아아 이거 진짜 버그정보 자막 씹히는거 보소 프레디 우울해 우울해야겠네 아 여기 록시랑 치카 둘다 있어 나 지금 여기있구요 와 지금 코앞 지나가요 지금 탔어요? 뭐야! 뭐야! 날 어떻게 본거지? 날 어떻게 본거지? 자 여기서 어떻게 알아? 자 CD를 이제 스테이지로 돌아가야돼? 근데 이제 틀었으니까 어그로가 메인 스테이지로 끌려서 다 저기로 가지 않을까? 오오! 대박 어 여기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 아 뭐야 유리 유리로 막혔네 이제 엘리베터 타고 내려갈 수 있... 아 진짜 걸어가야돼요? 비효율적인거 보소 아니 무대소리 때문에 애들 어딨는지 들리지도 않아 애들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어? 저기 세이브있어 개꿀 잠시만요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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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지금 베니가 치카가 지금 보니까 드러... 들켜도 안 뛰어오네? 록시는 저렇게 뛰어오는데 록시는 저렇게 뛰어오는데 록시는 저렇게 뛰어오는데 잡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베니가 투명 모드로 가까이 다가오나봐요 어 전혀 보이지는 않는데 가까워지니까 막 지지직거려가지고 일단 세이브했으니까 어 세이브해서 원래 두렵진 않았어 와 렉 뭐야 로딩렉 진짜 미쳤다 이게 한번 죽으니까 애들이 다 위쪽에 있는 판정인가봐요 애들 안보인다 Brown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그 와중에 어그로 풀렸어 눈앞에서 하.. 어그로가 풀리는게 지 멋대로라니까요 진짜 어, 저기 악어 있어요. 크레디! 아,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위로 올려다 준대. 위, 아래가 뭐야? 아래야, 미안해. 엉덩니. 야, 너 왜 이렇게 덜그럴 거야? 어, 뭐야! 문드랍이야! 리처리 스테이션으로 빨리 오라는데 가라는데? 이거 어떡해.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정시가 되기 전에 빨리 리처리 스테이션 재충전소로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빨리 들어가. 나 혼자? 홀! 나 혼자? 아니...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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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는 왜 안 들어갔어? 프레디는 왜 안 들어갔어? 프레디는 왜 안 들어갔어? 오마이까 정시가 안 되면 문드랍이 죽이거든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거 에너드냐? 헐. 여기 에너드가 왜 있어? 이즈터웨그인가? 아, 이제 어떡해. 어, 야, 기억.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좀... 나도 쟤 싫어! 짜증나 우와 여기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아 못가네요 투명한 버그를 맡겨 있어요 험하게 좀 주지 시큐리티 배지를 창고 사무실에서 찾으래요 창고 사무실 창고가 왜 이따구로 생겼을까요? 창고니까 이게 맞기는 한데 좀 불만사항이 많아요 조금만 밝게 만들어주면 안됐을까 뭐야 이게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 뭐가 나오나? 어? 앤워드야? 앤워드는 아니야 앤워드야? 어 보고있으면 안움직이고 시야에서 벗어나면 움직이네 아 쟤 그냥 가는데요? 이쪽으로 안오고? 앤워드는 아닌거 같고 그냥 내골경인가봐요 앤워드 엠워드 아 어머머 또 쫒아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좀 귀여울지도 야 아이 다시 못 올라가 어, 올라가지네 와, 여기 쓰레기통 짱 많아 신기, 신기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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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장도 하고 이거 쭈그린 플레임이 왜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뜨냐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색깔 아아아아아아 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이걸로 은신할 생각하면 안 돼 뭐지? 이 그림은? 내 골격이 치료도 해준다? 무서워하지 말라 뭐 이런건가? 헉 이팔 다 썼겠는데 이런군들이 어, 애들을 망친다고 이거 뭐지? 그 장면이 그냥 움직였다 ..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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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말이되지네에에에에에 요런 마리 데스네 깜놀은 시키지 않아요 라고 해놓고 지금 누가 봬도 깜놀각이죠? 무서워요 얘네는 안 움직이는 건가? 어? 쟤만 움직이네 얘네 안 움직이고 그리고 애너드가 일단 애너드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내골격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애너드가 무조건 우리를 따라오진 않아 그냥 지 갈 길만 가다가 이제 내가 시야에서 벗어나면은 그때 지 갈 길을 계속 갑니다 저를 안 따라오 따라오네 아니야 이거 따라온다기보다는 얘 이동 루트가 그냥 애초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야 오는 속도 개빠른데요? 쟤 왜 달려와요? 어어? 미친놈이네 저거? 이거 어디로 가야돼? 일단 여긴 아니야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로 들어오진 않켜지? 이때까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맑아 음 맑아 엉 왓 왓 왓 왓 왓 왓 다시 나가야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우야 뛰어노는 소리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 개색 욕하지 말고 버튼 눌러야 되는데 이거? 아 왜 버튼이 안 눌! 으아아아아아악 아 버튼! 아 진짜 버튼 안 눌러 뭐야 뭐야 문이 어디가 열린거야 문이 어디가 열린거야 문이 어디가 열렸냐고 뭐지? 아 분명히 버튼을 눌렀는데 다시 돌아가야되나? 아 저쪽이 열렸네 하아 아 여기로 들어와요? 어? 안들어오는데? 다시 나갔나? 얼레? 얼레! 다 꺼져! 다 꺼져 꺼져 나 여기 말했다 다 왔나? 하아 안나가지네 야 아니 저 세이브라도 좀 줘라 여기가 세큐리티 오피스라고? 미친거 아니야? 야 여기가 보안실이래요 미친거 아니에요? 이런 장사 자 여기 이거 먹어도 되는거냐? 근데? 생각할 시간을 줘 아니 세이브는 어디있어? 또 놓쳤나? 아니 보나마나 이거 먹자마자 지금 여기 매달려있는 애들 다 떨어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몰라 먹고 나갈준비다 와아 내가 이럴줄 알았다 내가 이럴줄 알았다 에잇야아아아아아아아 자 여기죠 그니까 이거를 먹고 바로 나가야돼 바로 어디로 가야돼? 이쪽이 아니구나 자아 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됐다 세이브 뭐야 얘네 왜와 됐어 꺼져 까 까 까 까 까 까 오케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쟤 또 쫓아오는구나 어디서 튀어나오는거야 저거 어어어 어? 여기 에너지가 계속 있네 근데 잠깐 여기 돌아가는거 맞아? 어? 리전 투 펄츠 투 서비스 돌아가는거 맞는거 같긴 한데 리 했어 근데 acio 쪽 딱 others 덧 läng 지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수리하는 건가? 세이브가 여기 또 있네? 돌아가는 길은 참 세이브가 잘 보여요. 그죠? 가는 길은 하나도 안 보이다가 오, 이제 여기 열려요. 잠겨있었지만 저희가 보안카드 맞다, 헤어. 렐를 얻어서 여기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뭐야, 왜 다시 열렸어? 잠긴 게 아니었거든. 어? 저기 경비병이랑 프레디 있어요. 저게? 그는 이 판매드 스포츠 계속 계속 인제의 소리가 그리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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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윗? 렐로윗. 렐로윗. 모든 판매드 스포츠 들리는 거고 저게. 이게 대표적인 옵션.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당신은 없애요. Mon이 연결하는 shows 까지 사례 부모님의 장점이 한번에 이리와 조금씩 내가 찾아뵈 렐로윗! 렐로윗! 내가 이렇게 헉! 지금 프레디가 오류가 난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 놔둔 상태로 지금 안에서 저 경비원이 저를 찾고 있어요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요 경비원인데 컴플레이트 프레디 프레디 괜찮아? 이거를 사용하라는데 이거 시스터로케이션 안내원 목소리랑 같은거 아세요? 왓 파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여기에 뭘 넣어야 되나봐요 그게 뭔진 나도 몰라 어 허어 10자리가 어 근데 창문이 부서져서 들어올순 있어요? 오 록시 피규어 쩐다 이건 바로 봐줘야돼 이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서 오옷! 록시 가면도 있네 귀여워라 공격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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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다른 애들보다 록시를 좀 많이 띄워주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게임이? 노린건가? 치카가 거의 안.. 괜찮은거니? 일단 공격적으로 보이진 않죠? 실린더를 찾으라는데.. 어? 뭐야 오류가 났네요? 안 열려.. 뭐야 여기 콜렉터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아? 실린더 앞에 서있으라고 했다고요? 오키 기다려 여러분들이 해석해주니까 너무 좋다 오 문 열리네 문 열리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화 기기가 꺼져있어서 내가.. 얘를.. 고쳐야되는거 같은데? 팔.. 팔같은거.. 뭐야 머리가 날라가있네 이건 너무 쉽잖아 어? 좋은 job 이제 테스트 컨소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완벽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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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게 다야? 와우!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좀 놀랬어요.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되는.. 오른쪽에 재팔 뭐해요 저거! 뭐라구요? 실린더 밖으로 나가라구요? 끝! 다시 업그레이드 럭스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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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쪽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사용해가지고 럭스타로우라는 곳으로 올라가래요 어디갔어 얘 아 깜짝이야 이 개색 좀 닦아줄 수는 없는거야? 럭스타로우 오 시점이 높아지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다 맨날 낮은 것만 보다가 엘리베이터 어케부름 아 뒤쪽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한거였어요? 아 나 너무 많이 헤매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보시는 분들 되게 욕 많이 하겠다 아우 답답해 막 이러면서 저 뒤쪽 엘리베이터를 말하는거구나 이거 오 그레고리 그레고리 이 사진을 확인해봐 치카가 특별한 스페셜 보이스박스 로크시 새로운 눈 그리고 몬티가 더 좋은 럭스타를 이것을 얻고 이것을 얻고 이것을 얻고 그레고리 타고만 있어도 배터리 엄청 빨리낳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어 됐다 3시 반 아니 버그야 진짜 버그천국 제대로 들어가지지도 않아 일단 타지 말고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다니까 아까 프레디랑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내 배터리 어디 마이 플래시 라이트 얍 이게 지금 프레디의 부품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여기 설계도를 보고 얘네의 부품을 떼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프레디는 아이 그거 내 친구들의 부품인데 괜찮은 거냐 나는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하니까 그래고리가 그럼 나는 쟤네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쟤네는 죽어도 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무섭게 오냐고요 제가 퀴퀴를 눌렀거든요 오라고 저거 그래서 치카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안 눌리는데 안눌리는데 어디갔어 야! 크레디 왜.. 아니 너 멍청이야? 얘 일로 뛰어간 거 알아요? 락스타로우의 그린 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아 여기가 지금 초록불이 들어와 있네 아 난 왜 이런 걸 못 보지? 나 똑똑해요 짜증나게 내려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렇게 가까이서 쳐다보지 말아줄래? 눈뽕 흠 대기실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뭐 이렇게 부근까지야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일단 상자부터 열고 생각하자 우리 오 예스 티셔츠 지금 록시가 울고 있는 소리 같거든요? 어 여기 충전소 있고 난 패배자가 아니야 라는데? 아무도 넘어고 졌다고 안했는데 이제 순 정합 printed 하지만 이제 내가 알거지랑 이런 패배자 새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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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얘의 눈을 뗄 수 있을까? 우와 이거 작동돼 뭘 해야하는거야? 미션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은 일단 여기로 올라왔으니까 다른 곳을 통해서 치카 방을 가면 되는건가? 여긴 악어방이고 치카 방 초록색으로 되어있네? 들어갈 수 있겠다 응 안돼 어떻게 들어가지? 나 배터리 다는 속도 봐봐 살려줘 왜 두마리가 나란히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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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계속 돌아 여기서 짜증나게 귀여워 어? 어? 야아앙 누가 오긴 해? 여기 걸려도? 아무도 안오잖아 록시는 저희 눈앞에서 지금 방에 갇혀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머스카드 왜? 어? 야 경비누나 경비누나가 뛰어오는데요? 경비누나가? 이거 경비누나가 나 잡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쟤 어디가요? 뭐지? 근데 나 배터리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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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줘 안 들어가줘 어떡해 어떡해 일단 일단 뱉어 Bryce 어? 근데 프레디방 내가 못 들어가지 않아? 프레디 로봇하고 들어가야 되나? 배터리 없는데 내가 프레디니까 프레디방에 들어갈 수 있겠지? 들어왔던 배터 패스가 또 사용이 안되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충전하고 세이브도 있고 충전소도 있어 뭐야? 와 진짜 버그 천국이다 이거 야 그레고리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탄판정으로 바뀌고 충전도 제대로 안됐어 진짜 혼란하다 혼란해 일단 충전했으니까 다행이고 세이브 합시다 이게 출시가 왜 연기됐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치카방을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번에 치카가 춤추고 있던거 몰래 엿봤었잖아 우리 환풍구에서 초창기 때 그거 우리 지금 드라이버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버그 미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그네 이거 이게 맞아? 자 근데 여긴 록시잖아 잘못 들어왔 엔디옥 엇-어떻-어떻같니? 여기 열려? 어 다행히 여긴 열리네 프레디 빨리 와 줘 울 수 있어 근데? 너 길 잘 찾냐? 오 길 개 잘 찾아 와 개똑똑해 와, 고마워 진짜 버그 없이 최적화가 진짜 잘 돼 있다면 진짜 갓겜이거든요, 이거. 진짜 재미있고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그 하나로 몰입감이랑 재미랑 다 날렸어, 지금. 그리고 실제로 버그 때문에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진짜 욕먹은 게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여기 아니고. 집 가방이 야씨, 버그가 한두 개여야지. 조금 개선돼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아, 뒤쪽에. 아, 지금 나한테 온 거였어? 오, 여기 악어방이야. 아니, 급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툭 떨어졌는데. 오, 여기, 그. 가려져가지고 좀 보이지 않던 악어방.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오오오오. 아, 이게 커튼으로 쳐져 있어서 안 보인 거구나. 아, 신기하다. 게임도 돼? 어, 방금. 어디 있는 거야, 상대관. 허어! 골든프레디, 대박! 초 희귀 아이템을 얻었어요. 초 희귀 아이템을 얻었어요. 프레디 다시 불러. 야! 뛰어와. 뭐야? 뭐야! 너 어떻게 왔어! 뭐지? 너 왜 악어방에서 나와? 이거, 이거. 공포로구만. 진정한 공포는 프레디를 부를 때 나타나지. 안녕. 이제 저장을 확실히 하고, 직하방으로 가려면은, 벤트를 좀 오래 타야 되는데, 벤트를 오래 타면은, 저 거미가, 거미님이 에미마트로닉스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스테미나 조절 잘 하면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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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치카방 맞지? 드디어 드디어 치카방에 들어왔고 와 컵케익이야 귀여워 그래서 이제 패스를 얻을 수 있겠죠? 프레디, 파티패스 파티패스 55분이야? 파티패스 파티패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 뭐라고 해? 저 관리인 로봇? 경비 로봇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차가나 저 서비스 해주는 로봇한테 가면은 피자플렉스 위치를 열어준대요 빨리와 빨리와 프레디! 프레디! 야 이 개새끼! 여기있어 나! 빨리 55분 56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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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까지 계속 이러고 왔다갔다 반복해야 돼요? 5분 된거 아냐? 버그 났는데 저장하면은 안되는건가? 4분 어디로 가야된다고? 이 티가 누구냐? 악어냐? 안녕? 어 뭐야 록씨? 갑자기 록씨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뭐냐면요. 치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악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고. 파티패스를 이용해서. 몬티골프로 들어가거나. 몬티골프에 있는 카메라를 찾아내거나. 페이저 블라스트로 접속을 하면 돼요. 뭔소리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지. 어? 여기있다. 페이저 블라스트. 겁나 크게 써있는데? 뒤쪽인가? 헉! 페이저 블라스트라고 써있어요. 열리냐? 오오오오옷올린다 열린다. 아하! 내가 아까 위층에서 봤던. 거기네? 위층에서 봤던 그거. 어 저기 담당자 있다. 담당자. 쟤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주변을 조금 둘러보도록 합시다. 궁금하니깐 어 여기 히든이 있어 그 와중에 와 잘 숨겨놨네 아 근데 게임이 확실히 불친절해 이거는 한글화를 다 했어도 마 말을 해 마 말을 못해? 오케이 자 줬어 뭐야 아니 갑자기 증발을 한다고? 와 나 이거 진짜 감을 못잡겠네 자 히슬씨 이제 훈수 그만 알려주신거 정말 감사한데 이제 더 말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버그일까요 설정일까요? 버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자 페이저 블라스트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개념품들이 한가득 와 근데 진짜 놀이동산 필라게 잘 만들었다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이 이 이 정겨운 소리 이거 뭐야 어어? 크레디 원의 철창 문소리 아니야 이거 정겹다 미쳤다 오 여기 화장실인가봐 오오 주님은 헌라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너 화장실도 진짜 잘 꾸며놨어 여기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진행루트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장소잖아요 근데 히든이 있네요 근데 구현을 진짜 엄청 잘 해놨다니까 여기 막 전광판도 이렇게 있고 와 뭐야 이거 헉 누가 여기다 인연 버리고 갔어 나쁜 녀석들 우리 이쁜 치카한테 세부적인 디테일이 이렇게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버그를 안 잡냐고 게임에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이 게임하면서 버그만 지금 거의 한 20개 봤거든요 20개? 그 정도면 좀 심각한 거 맞아요 여긴 입구가 아니고 여기가 입구네 근데 여기가 열리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가? 아 여기도 히든이구나 직원용 화장실인가봐요 록시 키체인 아니 근데 록시 아이템이 진짜 많아 아 왓 어 끊어놨다 시큐리티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바로 나오라는데요 잠깐만 나 나 입장을 안 했는데 야, 나 아까 그.. 나 아까.. 볼링 티켓을 얻었어요 헉, 레벨 5로 업그레이드했고 이게 왜 있는거지? 제가 지금 위치를 들켰다는데 오, 쉔다 아, 아, 뭐야 깜짝이야 저장부터 합시다 보안카드 업그레이드 하려고 여기로 온거였어? 그럼 여긴 어떻게 들어가? 아니, 여기 들어가서 뭐해 오오오오 오오오 안전요원인가봐요 오오오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고 헉, 페이저 블라스트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려준대 알려준대 대박 야, 안에서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데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뭐 fonya아? 아, 야, 미니게임인가봐 아.. 총을 집어들고 로봇들을 쏘면 돼요 2번으로 스위치를 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어 뭐 어떻게 플러스터 리턴 왓? NO NO MY GOD 나 다 쓰지도 않았는데 아 나 리턴이라고 그래서 어이C 어떡해 이거 나가야 돼 아 오케이 다시 돌아가보자 세이브를 돌리자고 새.. 다시 생겼네 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지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오 내가 오렌지 팀이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빡 집중하게 되지? 오오오 오오오 오 오 오 에? 오오오 오 오 오uge 오오오 우오오오오오 아아아앍 어? 뭐야.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이거 맞아? 플래그를 뺏겼대요. 얘 이거 계속 맞추면 치카 고장나는 거 아니야? 치카 고장나는 방법 찾으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 충전 어떠? 깜짝이야. 충전 어떻게 하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충전되나? 아니잖아. 아야야야야야야야. 총이 없어요. 플래시 라이트를 충전한다고 이게 충전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 되네. 에헤헤. 와요. 나이스 슈. 아 이걸 계속 막고 있으면 되는구나 제한시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와 깜짝이야 10초동안 버티고 있으면 돼요 아닌가?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어 맞네 좋아 총알도 다시 충전됐어 이제 이건 점령을 했으니까 다시 가져갈 수 없고 일단 빨간 영역은 전부 다 먹은 것 같고 아 미친 안ав지 아 아 아 아 아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아아아아 찟 용맹하게 싸워주마 아잇 내가 얼른 먹자 아 갑자기야 아니 너 왜 이렇게 담대한 걸음으로 와 23초 야 치카오는 소리 들리는데 오케이 어 이거 안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재충전되네요 안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충전하고 와야 되나? 자 초록색이랑 빨간색은 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점령해서 충전된 건가? 이제 위쪽으로 가서 보라색을 해야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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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플래시 라이트 들고 있었네 와 진짜 아 이게 자동 충전하면 플래시 라이트를 다시 들어요 이 그지같은 게임이 어 전부 돼야돼? 어 화면에 이 게임이 이렇게 쏘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들 막 쏘는데 안 맞잖아 이거 뭐 왓? 나 맞았어?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미안해 잠깐만 어 뭐야 얘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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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래그 왜 안 되냐 아 이거 확실해 야 안 쏘고 있으면 충전돼 왜 점령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충전됐잖아 아 진영 방어예요 여기로 못 오게 그런거구나 좀 맞아라 쟤 저기도 뭐해? 야 왜 안 맞아 아 어 이 문은 뭐지? 일단 난 이, 이 미니게임을 이겨야겠어 일단 난 이, 이 미니게임을 이겨야겠어 멈출 수 없습니다 좋아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져다잖아 좀 궁금하 오 키든 이럴줄 알았지 올드 포스터 이제 마지막 보라색을 점령해야 되는데 보라색이 위쪽에 있을거야 위쪽 위를 어떻게 올라가 위를 위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여기다 여기다 와 이건 진짜 좀 어렵겠는데 이게 살짝 화면 중앙보다 왼쪽을 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으 어, 깜짝이야 와 이제 날 대놓고 무시하고 들어오네 예액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어딘데? 수퍼스타 라운지에 가서 보상을 받으면 아 이게 그냥 그냥 미니게임이 아니라 진행에 필요한 거야?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 진행에 필요한 보상인 거예요? 어? 오 어? 어어? 아니 진짜 총을 줬네? 진짜 레이저 총을 줬는데요? 야 이걸로 애들 부술 수 있는 거 아니야? 치카랑 그 악어?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이거 같은데요? 이거 어디로 가는... 뭐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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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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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바네사 랑 이름이 비슷하대 뭐지? 막다른 길인데? 뭐야? 점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여기 정상이 없어? 이걸로 베니를 없앨 수 있는 건가? 아... 하... 야... 오... 경비병이다 뭐야, 얘... 어어어! 얘 이상해! 얘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걸렸는데 아무도 안 오고 아 수고하세요 포펫을 닮았네 어 걸린다 와 여기서 애니마트로닉스들을 조종하나봐 이 슈퍼컴퓨터가 뭘 하고싶은걸까 저 경비병들은 그 만지고 튀네 미션에 뭐라고 나와있냐고요? 일단 아까 그 4개의 목표중에서 그 페즈 블라스턴가? 그걸 얻은게 해결됐고 나머지를 해야되나봐요 뭐야? 뭐야? 안열려 저거 어 나 진짜 루트 꼬였나? 버그로? 안되는데 여기 원래 나중에 와야되나? 나중에 와야되는건데 내가 지금 벽을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오면 안되는곳에 왔나? 아니 이거 진짜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 이거 진짜 뭔가 좀 이상한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문을 바깥쪽에서는 열 수 있고 안쪽에서는 못 여는데 하아 진짜 이상하네 게임 이 버튼이 왓 히히히히히히히히 갑자기 웬 만화가.. 베니씨.. 아니.. 베니 정지! 어? 프레디! 잠깐만 이거 지금 설마 엔딩이에요? 너.. 너.. 내.. 슈퍼스타러 잠깐만.. 와! 와! 어떡해? 야!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돼? 와..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루트가 개꼬였네.. 무기까지 얻고 뭔가를 더 거친 다음에 베니씨한테 쫓기면서 프레디가 막아가지고 크게 고장나고 그 상태에서 저 혼자 베니씨한테 도망가면서 저.. 아까 내가.. 천연계단 있잖아 거기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방까지 와서 버튼을 눌러야 제대로 된 엔딩을 보는 건데 지금 저는 프레디랑 뭐 만나지도 않았고 뭐.. 해야될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제가 건너뛰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왜 엔딩을 카툰으로 퉁쳐? 미친 거 아냐? 아니 엔딩.. 내가 이걸 정상적인 루트로 다 봐서 엔딩에 도달을 하더라도 이건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아니 결국엔 그냥 베니도 죽고 프레디도 망가지고 그냥 그러고 끝난다고? 내가 뭐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만화 진짜 너무 뜬금없어요 평소에 뭐 만화로 이걸 진행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엔딩이 카툰이 나온다고 아 진엔딩이 아니면 카툰으로 나와요 아 엔딩이 여러 개예요? 이 게임 주제에? 야 이건 진짜 프레디 이름에 너무 먹칠했다 아 처음엔 진짜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갈수록 아닌데? 빠즈베 엔터테인먼트가 문을 닫았대요 야 멀티엔딩이면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신경써서 만들어야지 세이브 내가 어디다 했지? 와 여기서부터야? 그러니까 총을 얻어야 되네? 총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다시 해볼게요 이 벤트가 왜 있는 거야? 이 벤트를 원래 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아 근데 여기 벤트가 왜 있냐고 안 그래? 심지어 어디로 통하냐고 제가 지금 대사까지 치잖아 그럼 이게 정상이라는 건데 아 벤트까지는 괜찮은데 벽을 넘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건가봐 맞아 그게 맞나봐 아 여기 베네라고 써있네 아 여기 베네라고 써있네 내가 아까 이 방을 왜 발견을 못했나 했더니 여기가 문으로 막혀있어요 배드엔딩을 보기 위해서 저기에서 여어 까지 달려와야 여기 문이 열려있는 건데 제가 아까 버그가 돼가지고 루트가 꼬여서 여기를 건너가는 바람에 아니 대사가 나온 건 알았는데 저는 여기 이 길에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줄 알았어요 저 방을 봐서 대화를 나눈게 아니라 야 여기가 원래 지금 안 열리잖아 어, 저기를 넘어가서 지금 루트가 꼬인 거예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보기만 하고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럴 거 다 막 보여. 아, 막으려면 좀 제대로 막아놓지. 아, 저게 뭐야. 점프 두 번 정도만 하면은 알아서 잘만 넘드만. 애초에 아, 못 넘어가게 완벽하게 막아놓던가. 아니면은 점프라는 기능을 아예 없애지. 점프 기능을 왜 넣었나, 그게 제일 힘들어. 야, 우리 이거 진짜 스피드런 찍을까? 하하하하하하 어, 프린이처럼 막 뛰어넘으면 안 되는 곳들 다 뛰어넘어가지고 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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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너네 안 오잖아. 뭐 와? 어? 잠깐 뒤에서 뭐 오는 것 같은데? 시카가 오네 부셔볼까? 이상한 소리네 귀여워 어? 잠겼다 아 놀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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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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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그렇게 꽉 낀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 누나! 누나! 이거 진짜 넘어가야 돼요. 이거 무슨 일 있어도 넘어가야 돼요.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걷는 가지고 가뭄게 צ Roux 찾고 찾았음 찾고 찾았다 memorable 해봅